제가 블로그 안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은 돈이 안팡상마 쏘리 제가 첫 블로그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베스트 프렌즈모 근데 이 영상은 사람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종카만 향하는 게 엄청 좋은데 이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장벌이자 아니 형이 좋아서 근데 뭐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뒷몰로 나가지고 이렇게 뺀어할 때 혹시 잊어버린 거 같으니? 할 때 제가 제거한 거 같으니? 이렇게 뺀어할 때 뺀어하는 게 뺀어하는 게 미안해 죄송합니다 최근 last year yeah it's a good day we are going to do it press the video well let me ask you we are going to do it we are going to subscribe to it we are going to do it 이렇게 얘기하자 너네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는 다 먹지 못해요 쏘옥 가로우 저거 지금 다 먹으러 왔어요 나린이 몰락돼야 칼을 이기면 아가났댕아 야 칼이 난 가식자 백과트 송 칼을 운동장 승성흐 대 o endp 호허허허허허허허아 ㅎ 칼 앤동자 승성흐 대 o endpp 오늘 영상들의 비디오는 이상우스 팟건짐 돌아바라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